위로, 위로 속을 헤맹이는 멋진 남자 그런 컨셉입니다. 헤매야되는데 자꾸 나간지 출구가 나오는거에요. 뭐야 이게? 나 죄송합니다. 우리 어디요? 우리 집에 어디랑지? 영원한 관객은 없대도 난 노래할거야. 오늘의 나로 영원하고파. 영원히 소년이고 싶어 나. 영원히 열고 싶어. 뭔가 위로를 연상하는 촬영 장소. 어떻게 나오지 궁금합니다. 일단 노래가 너무 잘 나온 것 같아요. 저는 지금 트레일러 뮤직비디오 찍으러 왔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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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ever overortest. eccoalof. 아파도 끝없이 달리 내 꿈을 향해 Forever Forever 달려 달리는 꽃잎이 사이러 헤매어 달리 내 힘이로 Forever Forever 너머저 다치고 아파도 끝없이 달리 내 꿈을 향해 네 여러분 여러분 트레일러 촬영 끝났습니다 아 추하라 저희는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 저희 영폴일보 Forever 기대해주세요 안녕 나도 오늘 팝을 족발이라고 합니다 안녕 끝났다 여러분 영상 기대되네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한마디 해주고 가세요 아 찰잔 촬영 끝났습니다 아 잘나올 것 같아요 되게 오늘 너무 이뻐서 세트서 잘나올 것 같아요 파이팅 난 잘 나왔대요. 나 기대해주세요. 안녕. 나 기대해주세요. 안녕. 이제 아 근데 오늘 생각보다 결과물이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서 되게 개인적으로 만족스럽고요. 고고고! 저희 부모님 많이 사랑해주세요. 이제 화양이 형 시리즈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요. 아쉽지만 이렇게 화양이날을 보내고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 참고로 이 트레일러에 깔린 노래가 제 프로듀싱 이쁜 곡이에요. 제가 만든 초안으로 많은 형들이 도와주셔서 만들어진 노래니까 제가 처음으로 프로듀싱한 곡 Young Forever도 많이 들어주세요. 안녕.